제2번 나이언의 타이틀곡 투유는 꿈을 향해 달려왔다가 지쳤을 때 너 라는 이유만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고요. 말 그대로 투유 또는 이유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가진 곡으로서 봄에 어울리는 되게 반란한 노래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안무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통 포인트 안무라고 하지만 곡만 들으신다면 이 곡의 안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라든가 아니면 무대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이런 흐름으로도 안무를 이렇게 짤 수가 있구나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코러스 구간 때 재미 이렇게 하고 바로 춤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 후 안에 댄서 형님들도 귀여운 척을 하시고 재밌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리고 무대도 보여드리는 거라 보니까 되게 긴장도 많이 했지만 이번 싸이언 앨범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저의 색깔을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많은 기대를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니티 정말로 좋은 무대에 좋은 곡으로 보답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 곡, 제 무대 많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건강하세요.